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곳은 솔라파크 태양광 발전소라고 불리는데 6호기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한빛원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부지 안에 약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으며 모두 6호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은 21.4MW 정도로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3,300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할 정도입니다. 한빛원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 상생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농령 태양광 발전을 활용했는데 논이나 밭 위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 생산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마을 하나당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한 곳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대상 마을 주민들은 1년에 약 2천만 원 정도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한 곳에 설치됐지만 앞으로 대상지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새로 늘리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연료전지, 수력 분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기준 한수원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900MW이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력 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하여 7.6GW 규모의 신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칭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은 안정적인 원자력 활용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힘을 쏟는 등 맑은 에너지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